인천의 국가공기업 4곳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반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4곳과 인천클린공사협의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공기업들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올해 시설 투자 계획을 공유했는데요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내 차량 장비 배출가스 적감과 항공기 지상 전원 공급 장치 설치 등에 95억 원 투자하고 인천항반공사는 76억 원을 들여 선박 육상 전원 공급 장치 설치와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는 난림먼지 관리와 대기오염,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등에 651억 원을 투입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선박용 저항유 연료 전환 등에 22억 원을 투자해 질소산화물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가 고액 세금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시계와 가방 등 압류품 천여 점을 오는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합니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과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96점과 롤렉스 등 명품 시계 25점, 귀금속과 도자기 등 1075점입니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감정가 700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405만 원의 롤렉스 시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입찰 방식은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한 사람에게 낙찰되며 오는 28일 온라인 공매 사이트를 통해 발표됩니다 치안 수요가 늘어난 김포 한강 신도시에 새로운 지구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운영지구대는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6년여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3일 문을 열었습니다 운영지구대는 김포 한강 신도시를 관한하며 해당 지역 1일 신고에 대응하거나 방범순찰, 약자 보호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부천 중앙공원 일대에서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부천시 평생학습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부천 지역 동아리가 모여 체험, 공연, 작품 전시 등 예순력의 프로그램을 비롯해 그동안의 학습 성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평생학습축제는 코로나19로 만남과 활동이 위축됐던 시민들에게 동아리 중심의 배움과 경험 등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행사입니다 부천시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생활요금 감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전수조사를 통해 이동통신, 전기, 가스, TV, 수실류 등 4대 생활요금 미감면자로 통보된 2만 천 가구를 전수조사하고 만여 건을 신규 발굴해 수해율을 기존 80%에서 86%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 가구 감면액이 연간 최대 2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요금 감면 사각지대 전수조사는 고물가에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습니다 김포시 보건소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취약계층 가정자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가운데 발달장애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는 입원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들 가정에 최대 40만 원까지 정밀검사 비용과 진찰료를 지원합니다 검사비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김포시 보건소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AI 뉴스 경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